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오늘은 듀 딜리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슈퍼셀러 마켓인 요즘 바이어분들께서 비링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요즘 오퍼를 하거나 셀러와 딜을 할 때 많이 오고가고 하는 중요 딜 중에 하나가 듀 딜리전스입니다. 이 부분은 요즘 오퍼레이저 컨틴전시와 파이난싱 컨틴전시와 더불어 거래를 성사하는 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듀 딜리전스는 정확히 어떤 의미이며 바이어와 셀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지아 스테이트는 바이어비웨어 스테이트로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한 집에 대한 최대한 모든 궁금한 점을 다 관찰하고 조사하게 하는 기간을 가져서 바이어가 홈 인스펙션을 포함한 집에 관련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계약한 집을 클로징하게 하는 듀 딜리전스 피어리어드를 인정하는 스테이트입니다. 즉, 바이어를 보호하는 옵션 컨트랙을 인정하는 스테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듀 딜리전스 피어리어드는 바이어와 셀러가 서로 동의하는 기간에서 정해지는데요. 주로 7일에서 10일 정도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요즘 같은 슈퍼셀러 마켓일 경우는 바이어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셀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주로 오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주로 0에서 5일 정도의 기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멀티플 오프의 경우는 듀 딜리전스 피어리어드를 아예 웨이브하는 경우로 바이어와 셀러가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어와 셀러가 합의한 듀 딜리전스 기간 안에 바이어는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우선 셀러가 제공해주는 셀러's property disclosure statement을 잘 검토하시고 홈 인스펙션을 통해 그 집에 관련된 주요 이슈들이 무엇인지 즉 structure items, plumbing, HVAC와 같은 mechanical systems, roof, leaking issue 등 넘밀히 살펴보셔야 하면 물론이고 termite, raid inspection과 같은 경우도 필요시에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기간 안에 궁금한 HOA 관련 상황들과 네이버 후드 관련 상황들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인스펙션을 통해 바이어가 우려하는 이슈들을 요약하여 바이어가 셀러에게 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 리페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셀러가 이를 수락하여 리페어를 해주거나 또는 compensation을 대심해 줌으로써 바이어의 due diligence는 끝나고 closing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바이어와 셀러가 동의한 due diligence 기간 안에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바이어 혼자만의 결정으로 계약을 termination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바이어가 계약을 termination 할 경우는 계약금은 바이어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금은 외약금으로 셀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바이어 스스로를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은 오직 due diligence period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반면 due diligence 기간 안에 셀러는 셀러 혼자만의 결정으로 계약을 termination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셀러는 due diligence 기간 안에 바이어가 요구하는 모든 리페어 아이템들을 다 리페어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셀러는 바이어가 요구하는 리페어 아이템들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클로징까지 연결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주로 수락하게 되며 계약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요즘 같은 슈퍼셀러 마켓일 때는 셀러가 가져야 하는 리스크 기간을 단축하길 원하며 아예 그러한 리스크 기간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슈퍼셀러 마켓일 경우에는 셀러에겐 있어선 셀러의 집이 마켓에 더 머무를수록 하이비링을 통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due diligence에 관한 중요한 포인트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저 스테이트는 buyer beware 스테이트로 바이어를 보호하는 옵션 컨트랙을 인정하는 스테이트입니다. 두 번째 바이어는 due diligence period 안에는 언제든지 무슨 이유로든지 바이어 혼자만의 결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는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due diligence period가 지나면 클로징으로 간다는 걸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due diligence period 안에 바이어가 하는 모든 인스펙션 비용은 바이어 부담이 됩니다. 네 번째 셀러는 due diligence period 안에 바이어가 하는 인스펙션이나 리서치에 간에 최대한 협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셀러는 due diligence period 안에 셀러 혼자만의 결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셀러는 due diligence period 안에 바이어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다 수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due diligence period 안에 바이어의 요구상황과 셀러의 수락 여부상황이 쌍방간의 합의가 되어야 클로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조자 스테이트에서는 셀러스 프로퍼리 디스크로이저 스테머니 계약 시 반드시 요구되는 리콰이어먼트는 아니라는 점도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due diligence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